자, 이오근 매니저님. 네. 저는 에코플로우 비엠 준비해봤습니다. 아, 설명은 필요 없겠네요. 네? 네, 그거 설명 하나만 할게요. 알겠습니다. 하나만. 네. 뭐 이거는 너무 잘 아는 회사니까. 그냥 요쪽만 얘기할게요. 이 회사는 하이니케.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이미 생산 부지를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수주가 늘면 그거에 대응해서 바로 증설이 가능하다. 이게 강점이고요. 그 다음에 이 회사는 수직 계열화시켜가지고 원가 경쟁력이 있고 그 다음에 가격을 전가시킬 수 있는 강점. 그 다음에 양극재가 좋은 건 다 알고 있죠. LNF랑 잠깐 비교를 한다면 LNF도 좋은데 지금 타이밍에서는 에코플로우 비엠이 더 좋다. 그래서 오늘 LNF보다 에코플로우 비엠으로 오늘 준비했고요. 이 종목에 대한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가격 전략은 52만 7,200원에서 53만 8,000원. 그 다음에 목표가는 59만원. 손절가는 49만원. 이 종목은 타이밍을 보고 제가 특별히 선정한 종목입니다. 알겠습니다. 최적의 타이밍. 자, 어떻게? 최고의 타이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. 자신있게 말씀해주셔도 되는 최고의 타이밍. 알겠습니다. 매수가, 목표가, 그리고 손절가까지 다 나갔으니까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